끓여 나오는 закона 이게 요고에 계속해 줘야지 스트레스가 줄어들네요 요고를 계속해 줍시다 카미는 되나 될까 이제 이거 왜 자꾸 불이 꺼지냐, 근데? 왜 불이 자꾸 꺼질까요? 이거 불이 안 켜지는데? 왜 이래? 어? 왜 불이 안 켜지지? 응? 뭐야, 왜 불이 안 켜져? 여기 말고 불이 안 켜지는데? 아, 사람 만났을 때 스트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야지 잠을 자는데, 이거? 안 보이잖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진짜. 잠 좀 자자, 잠 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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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잠, 잠들었죠? 네. 여기 불은 켜놓을게요 여기 불은 계속 켜놓자 샤워부터 하자 아 이제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다 만들러 갈 수 있겠다 아 진짜 오늘 가차 대박 났다고요? 뭐 하셨는데요? 무슨 가차요? 청결도 오줌도 싸요 오줌도 오줌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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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배가 없다고 그러네? 자 어제 차량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그걸 제거해야 돼 전고래 제거 아 일단 세이브로 하자 세이브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세이브 먼저 해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한 번 합시다 아 진짜요? 아니 그 아이돌 마스터 무료 가찰하길래 뽑았는데 싸이 4개 떴다고요?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죠 뭐 차 타고 차 타고 자 이거 계속 해주고 와이이이 또 시동 시동 걸어야 돼 자 시동 걸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운전모드 운전모드 후진 후진 후진에서 멈춰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려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음에 자 이 이 이 이 이 이 완벽해 완벽해 이 이 이 이 좋아 완벽해 여러분들 이제 차 만들 수 있어 자 여기다 던져나 아름다운 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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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 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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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거 한 번에 못 푸나? 담배 아 누르고 있어야 돼? 뭐냐? 오 스트레스 날라간다 스트레스 날라가고 있죠? 삑도가 그건가봐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 자 스트레스 다 날렸죠? 스트레스까지 다 날렸어 그리고 이것도 살짝 뭐야 왜 미는 게 안 돼? 미는 거 미는 키 왜 안 돼? 늘기의 제이잖아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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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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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조립해야 돼 자 이제 엔진을 갖다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엔진 이야 드디어 여러분들 일단은 날 날 얻어주면 그때 켜자 이거 또 가져가 일단은 일단은 이건가? 이걸 갖다가 이거였나? 끼고 캠샤프트 캠샤프트 실린더 헤드 피스턴 2 아니야 잠깐만 그걸 갖다가 이거다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스패너 세트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잠깐만 플레이어 조작 설정 도구 사용 모드 이게 아닌가? 여러분들 네 좀 하는 것 좀 보고 따라할게요 하는 것 좀 보고 따라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 하는 것 좀 보고 따라할게요 어떻게 박으라는 거야? 어 방금 전에 체크 떴는데 어떻게 박으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가 박고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자 그래 한 다음에 도구 사용 모드 해가지고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응?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빼버린 거구나 이거를 오케이 해주고 아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걸 해요 네 이거 안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안 보고 하고 싶은데 안 보면 너무 복잡해요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도 진행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돌리라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돌리지? 아 아 아 아 아 휠로 갖다 돌리는 거구나 휠로 휠로 돌리는 거야. 휠로. 휠로 돌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하라면 망한다고요? 자 이렇게 차를 밀어도 차는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달리기 해줘야죠. 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차가 마음껏 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차가 쓸쓸하게 제가 밀어줘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그래간 다음에 이렇게 껴주고요. 이렇게 껴주고 요거를 돌려. 차가 뛰어들어다니면 차에 귀신 씌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죠? 피스턴 1 자 피스턴 짓을 해줘요.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타고 박아주고요. 피스턴 2 박아. 자 여기다 박아주고 피스턴 3 자 여기다 박아주고 피스턴 4 박아. 오케이. 자 피스턴 다 박았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뭐 결합할 거 있나? 자 이 다음에는 뭘 박아야 되는 거지? 이 자 뭘 박아야 될까요? 라디에이터 타이밍 코브 기어박스 실린더 헤드 실린더 헤드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다 나사로 쪼여야 되는거야? 네 실링.. 실링거시기 봐가지고 어 이거는 몇번.. 아 된다 이거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 이제 원래 여러분들 이 게임이 해야되는 이 본래 목적을 갖다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이제야 좀 게임답게 진행이 되네 좋아 오늘 차 만들 수 있겠는데? 가스켓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가스켓? 가스켓? 가스켓이 어딨어? 아 헤드 가스켓 이거?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박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박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조립하면서 욕하는게 궁극이라고요? 도대체 야발놈 중에서도 야발놈 같으니 하고 멍청한 놈 염병할 아 그래요? 가스켓이 누출 아 자 어 뭐냐 누출방지용이여가지고 저기 없으면은 가스가 잘 새요 그렇군요 자 다 완벽하게 조였지? 자 잘 조였구요 이 게임 다 하면은 저도 차조립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고등학교 기술시간에 배웠어요? 그렇군요 되게 실용적인걸 배우셨네요 자 스파크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를 갖다 박아야된대요 스파크 플러그가 뭐냐 보자 스파크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가 뭐야? 내가 사놓은건가 이건가? 스파크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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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박아주고요 그러한 다음에 로커 샤프트 박아주면 된대요 이것도 나사로 조여야 되는 것 같죠? 나사로 조여줘야 되는 것 같고요 나사로 조여주면 되는 것 같애 그러니까요 모기가 왜 이렇게 윙윙거리냐 이거 무기향 없어요? 무기향 이거? 이 게임 무기향 없나요? 오케이 자 다 박아줬고요 다음에 뭐 박아야 되냐 일단 이렇게 했으면 됐고 모기소리 이거 그지가 않네 이거 스크류 드라이 이거 이거 조정해줘야 되나? 이거? 잠깐만 이거 조정해줘야 되나 이거? 이거 조정해줘야 되나요? 이거 돌려줘야 되나? 잘 조정해줘야 되나? 잘 조정해줘야 되나? 오케이 이거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있는 거 광고 좀 어떻게 안 되냐고요? 광고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목이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방 안에 목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저도요 목이 윙윙대는 거 너무 거슬리는데 캠샤프트 캠샤프트? 요거 네 구도가 하면 됩니다 네 구도가 하면 해결이 돼요 맞아요 어디다 막은 거야 이거? 캠샤프트 캠샤프트 어디에 박힌거죠 이거?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주고요 어? 이거 아니야? 여기 뭐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돌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돌릴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팔인지 목인지 어떻게 잡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네 저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캠샤프트 기어 캠샤프트 기어 아 진짜 거슬리긴 하네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스프레이 사가지고 뿌려야 된다고요? 전기파리치 안 사가지고 왔어요 또 갔다 와야 돼? 설마? 다 사온 줄 알았는데 살 거 다 산 살 거 다 사온 줄 알았는데 또 사 와야 돼요? 됐어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겠지? 여기 봐가지고 아스프레이 사온 거 네 예 아스프레이 사온 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전화로 배달시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배달해도 돼요? 배달이 돼요? 어떻게 배달시켜요 이거? 뱀이네 저마다 전화해보라고요? 아 열 받네 이거 진짜 아 저거 목이 저거 날라다니는 거 열 받네 이거 아 그렇다고 거기 또 갔다 와야 돼?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올까? 다음날 되면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올게요 네 일단 다음날 되면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자 지금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일단 이거는 만들자 전화선 빼버리고요 물 마시고 오자 물 자 오줌 싸면서 같이 부위도 마셔줄게요 자 오줌 싸면서 같이 부위도 마셔줄게요 자 얘 방광이 고장 났나 본데? 계속 막 오줌이 세네 오잉 뜨고 자 어디까지 있지? 캠샤프트 기어까지 네 박아넣었죠 그러면 이제 체인을 갖다가 넣으라는데 체인 타이밍 체인 결합 타이밍 체인 결합했고요 타이밍 체인 결합했고요 타이밍 커버 타이밍 커버 커버 어딨냐 타이밍 커버 타이밍 커버 타이밍 커버 타이밍 понадоб 자 이것도 아니구요 이건가? 어 된다 요거다 요거다 휘발유랑 오줌이랑 섞으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봐가지고요 타이밍 커버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는거 맞죠 좋아좋아 다 박았나? 잠깐만 안 박은거 없죠? 다 박았죠? 오케이 자 잘 박았고 자 워터펌프 워터펌프 어딨어 워터펌프 워터펌프 어딨어 워터펌프 물펌프 물펌프 연료펌프인가? 워터펌프 워터펌프 지금 못잡아요 지금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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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랭크 샤프트 플레이 이거부터 이거 이거부터 박아야 돼요 이거부터 진짜 저 소리 아 나도 미칠 것 같네 저거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저거 지금 파리 소리 저거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지금 열받아요 저거 때문에 아따나 자 어떤 거를 갖다가 해야 되나 워터 펌프 클릭 자 잘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이것도 집어넣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동차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겠죠 엔진만 만들면 나머지 그냥 대충 갖다 박고 난 다음에 그냥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벌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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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뭘 갖다 박아야 되냐 첫 번째 리뷰 예 god 청하분대기 청하분대기 휴은켓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카뷰레터 배선장치 저게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소르틀 연결장치 네 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클러치 디스크 엔진 플레이트 뭔지 모르겠네 어떤거지? 꺼볼게 시계 게이지? 어디있지? 아 여기 손진등이 있네 손진등이 있는줄 몰랐네 Bennett 와아 아! 그만 좀 날아다녀! 분배자 배급자?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디스트리뷰터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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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랭크샤프트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이거 휘발열에 불 붙여서 쫓아버리자구요? 가능해요? 이게? 여기다 여기다 해야되나? 흘라이해 아니 이거 나와있는거랑 다른데? 에잇 그쵸 뭘 결합하라는거야? 어 저걸 결합해야되는거야? 이건가? 얼터네이터 얼터네이터 결합이 안되는데? 어 이거 어렵다 이거 엔진 좋아 엔진 좋아 뭐냐 엔진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박는게 맞아? 이거 박는게 맞아? 아씨 열받네 이거 다시 봐 어 영상으로 갖다 좀 볼게요 영상으로 어 아 뭐오 읔 아 아 엔진 플레이트? 엔진 플레이트 받고 플라이얼 받고 설명으로 나와있는거랑 글로 나와있는거랑 다른데? 이거 괜찮은건가? 내가 뭐 하나 빠트린거 아니겠지? 모기술이 참는게 그냥 시내나가서 모기약 사온다구요? 아 모기술이 그냥 참으면 되죠 아침 되야지 나갈수 있어요 지금 나가면은 길어가지고 안돼요 지금 나가면 길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요거 3개가 한보품이래요 바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너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대가로 누군가를 잃는다면 잇츠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전장에서는 모두가 패자야 그 애는 내 동생이에요 여길 위해 싸울거에요 아이아이스 파이어 헐 무슨소리죠? 일단 요거 어디다 박아야되냐 여기다 박아야되나? 이렇게 봐가지고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광고를 안보려면은 구독하시면은 그러면 돼요 자 일단 요거 오를 갖다가 요렇게 봐가지고 트위치가 네 돈독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거 같아요 예 해주세요 구독 강요하는거 아니구요 권유하는거죠 권유 강요 절대 아닙니다 요렇게 봐가지고 봐가지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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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했어 여기까지 잘 따라했으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것좀 하자 소세지 어 뭐야 상했어? 소세지? 소세지 상했는데요 이거? 사온거? 냉장고에 넣어놔야되는구나 어떡하지? 스읍 와아 아 이거 소세지 상하는구나 이거 오래두면은 그냥 먹어볼까? 솔직히 왕후 후원한다기보다는 삼국지 천명할때 광고보기 싫어서 구독했음 왕후는 딱히 구독에 대해서 알림이 팔로우 소리랑 똑같아서인지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말도 안함 내가 이렇게나 무시를 받고 산다 ㅋㅋㅋㅋ 그건 아닌데요 제가 감사한다고 안했어요 계속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뭐야 이거 왜 안 왜 이거 불이 안 들어오지 이거 이상한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 나간거야 설마? 뭐야 왜 전기 나갔어 왜 전기가 나갔지? 왜 전기 나갔어요 이거 이상한데? 왜 전기 나갔지? 왜 전기가 나갔지? 잠깐만요 왜 전기 나갔대? 아니 이거 아니 진짜 너무하네 게임 이거 아니 왜 왜 또 전기가 왜 나간거야 이거 또 아 열받아 게임 진짜 열받게 하네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우유 마셔주고요 아니 이거 왜 불이 꺼졌지 왜 이거 전기가 나왕 왜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거 어 열받아 게임이 진짜 가지가지 하네 어이 삑또 어이 삑또 손전등 사용해봐 손전등 왜 또 안 돼 어떻게 사용하라고 손전등 사용이 안 되는데요 뭐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이거 손전등 아 안 돼 안 보여 어떡해 아 이거 전기세 개념도 있다고요 이거 설마 돈 안 내서 그런거야 이거 설마 돈 안 내서 그런거야 허허 아니 무슨 하루 안 냈다고 전기가 끊겨 장난해 아니 하루 안 하루 안 냈다고 아니 전기가 끊겨 전기가 없는데 전기차를 만들자고요 전기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제발 모기새끼 좀 죽여줘 미쳐버릴 거가대 넘열받아 와부 이 새끼야 빨리 모기채부터 사라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나갔다 와야되잖아 그러면은 에이씨 아우 개지랄이 벌어지고 있는게 확실하군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요 겨울인데 모기 소리가 이렇게 나냐 아 일단 그럼 기다려봐 와 이거 조립하기 전이야 큰일 났네 꽃을 이제부터 빨리 저 위에다 집어넣자 소시지 소시지부터 빨리 네 소시지부터 빨리 집어넣자 소시지 어딨냐 사가면 안되니까 어 뭐야 소시지가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요 뭐야 살아있는데 소시지가 싱싱하네 아직은 싱싱하니까 괜찮고 전개 안 끊기게 불을 꺼놔야겠다 이거 불을 꺼놓자 그러면 전개 안 끊기겠지 불 꺼놓으면은 그건데 아니 뭐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계속 전개 올라가냐 이거 전개 안 쓰고 있는데 전개 안 쓰고 있는데 전개 안 끊기게 불 꺼움을려 전개 안 끊기를 히는 시동 시동 자 무기약사로 갔다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달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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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